진짜 조은혜 작가 전실 여실 예정인가요? 이제 우리 조삼달 작가님 첫 전시하러 한번 가볼까? 천춘기를 털자.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. 날 사랑하는지 그리워했는지는 그게 궁금한데. 그때는 나랑 놀면 되지.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거지. 세계 기상기구, 스위스. 너 이거 안 가도 후회 안 하겠어? 네가 내 꿈을 응원해 준 것처럼 나도 네 꿈을 응원해 준 사람이면 안 돼?